오 가부징하다 우와 크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여기는 사량도입니다 짠 제가 이때까지 가본 섬이 제주도, 욕지도 이번엔 처음으로 온 세 번째 사량도입니다 오늘 사량도에 온 이유는 바로 가보증어 낚시를 하려고 사량도에 왔죠 어렵은 봄, 산란, 가보증어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가보증어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는 무늬도 도전해 볼 겁니다 무튼 오늘은 가보증어가 저녁에 더 잘 나온다 해가지고 저녁까지 밤까지 낚시하고 차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배타고 욕지로 나갈 계획이에요 아까 전에 오자마자 해산물을 사러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증어 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가보증어는 제가 잡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안 사고 해삼이랑 멍게랑 그렇게 두 개 샀어요 그리고 가보증어 오늘 잡으면 해 뜰라고 칼이랑 도마랑 초장이랑 뭐만 거 다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가보증어만 잡으면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보증어 낚시라 가지고 얼른 해보고 싶어요 가보증어 파이팅! 와 여러분 사량도는 엄청 조용해요 오늘 평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뭐랄까? 엄청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저는 집에서 쇼크리더를 이렇게 묶어왔어요 이렇게 터지면 또 해야 되지만 체비는 우리 배스 낚시할 때 드롭샷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요 뽕돌은 일단 10g부터 가보겠습니다 10g 이 뽕돌 무게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도 핀더레를 달았어요 빨리빨리 바꾸고 애기는 색동 좀 단차가 길긴 한데 이렇게 해보고 바꾸든가 가보증어 낚시는 체비도 되게 쉽고 간단하고 가보증어 낚시 다닐 때 이렇게 테크 박스 하나랑 낚싯대 하나랑 들고 다니면 되니까 완전 간단하이 할 수도 있어요 낚시할 준비는 이렇게 마쳤고 여러분 이거 냉장고예요 냉장고 차량용 냉장고 이 IHPM 충전식 아이스박스를 협찬받았어요 뚜둥 냉장고가 있어서 이제 음식을 완전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온 해산물도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랑 마실 거랑 이렇게 딱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까요 멍게랑 해산 세주도 한 명 사왔고요 가보증거 잡으면 싸무야 되니까 이렇게 청양고추랑 간장이랑 초장이랑 다 챙겼죠 여러분 이 냉장고는 어플로 냉장고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완전 편리하고 냉장뿐만 아니라 냉동도 되고 겨울에는 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로 대박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 이렇게 어플로 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 보드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냉각, 난방 이런 식으로 어플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20V 전기와 차량용 시거잭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야외에서는 장착된 배터리로 냉장 온도 3도에서 4도 설정 후에 12시간에서 최대 18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USB 포트가 있어서 전자제품 충전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분리가 돼서 냉장고는 여기 두고 배터리만 들고 가서 따로 충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제품은 가장 중요한 AS AS가 2년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장 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냉장고 용량은 30L인데 냉장고 용량이 이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우 시원하네 오늘 갑오징어를 잡으면 먹으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왔으니까 기장한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산란가비는 좀 큰 녀석들이니까 큰 거 한 마리만 잡아도 이렇게 탁 헤쳐가지고 먹으면 크... 정말 맛있을 텐데 얼른 낚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새 소리가 울려요 울려서 엄청 크게 들려요 너무 좋아요 지금 봄 산란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섬세하게 10초 기다릴까 20초 기다리고 20초 기다릴까 30초 기다리면서 최대한 물속에 애기를 오래 놔두고 오래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성질 급한 저는 남들과 더 참아서 해 볼게요 여러분 저의 첫 수확은 잘피입니다 이 잘피가 있다는 것은 가볼 생각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좋은 시그널입니다 뭔지 알죠? 현재 제가 서 있는 바닥에는 먹물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 차!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 회 떠먹으려고 칼도 사 왔어요 음 야아 헤헤헤 여러분 전 조급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카면 오늘 밤까지 낚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차에서 잘 거니까 뭐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봅니다 천천히 해봅니다 천천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2초 9초 영상 12초 3초 저 봐 갈맥스 하이 갈맥스 안녕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제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몇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내꺼 뭘까? 젤피 젤피 여러분 손이 넘겨졌어요 뒤로 등까지 다 켜고 아 따가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좀 더 쌀쌀해가지고 안에 옷도 하나 더 입고 살짝 밖에 있던 핫팩도 하나 찾아서 이렇게 들고 합니다 오징 오징 갑 오징 오! 목물! 여러분 여기 목물 쪽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것은 목물입니다 목물 저도 잡아야 돼 엔디 가비 가비야 가비야 이리 올라타보거라 가비가 와야되는데 물고기들 엄청 못있네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스테이 스테이 한 20초 좀 올게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홉 열 아 열만 줘볼게요 아따 이 지분은 켜놓으니까 벌레도 다 같이 못입구네 벌레도 못이거 물고기도 못이거 이제 가부징어 먹으면 된다 잘 피 여러분 색동 애기에서 체인지 해야겠어요 체인지 안되겠어 이런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헬로 고양이 안녕 사량도 고양이니 까닭 하신 가사 하신 하신 상대 하신 하신 아잉니다 잠니다 안잡니다 잔거 아이고 잠깐 자 버렸습니다 살짝 콩 잡을 했을 뿐입니다 다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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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여기는 일단 깨끗해요 바닥이 목물 조금 귀엽못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아 갑오징을 해먹을라꼬 남발의 준비를 해왔는데 아이차 왔다 별 많네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러 갑오징 먹고 싶다 갑오징 오징 오징 갑오징 자꾸 이런 것만 잡지 뭔데 이거 여러분 여기는 해보니까 풀이 없어요 풀도 없고 바닥에 목물 자국도 없고 오징 오징도 왠지 안 붙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갈대 근데요 원래 몸가비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애기에 잘 안 올라탄대요 지 앞에 가야만 웃고 많이 예민하겠죠? 단랑가비들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아 이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엔 가벼운데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낙지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요 갑오징을 잡으라고 하는데 낙지가 올라왔어요 잠말로 낙지가 올라왔어요 아 아 낙지 무게가 느껴져서 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또 잘 핀가 싶었는데 낙지 이거라도 보여줘 먹을 거 생겼어요 이거 먹을 거 생겼어 거지는 이 발 앞까지 와서 살짝 묵직하기로 딱 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뭐 안 갚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낙지일 줄이야 이거 무게가 좀 되는데 이거 무게가 좀 되는데 어 제발 가벼워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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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또 낙지요 또 낙지요 또 낙지야 또 낙지야 더 크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낙지 포인트야 문어 같은 낙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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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에 에 에 에 으 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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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박 빠박 에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아까 요구가 마지막이라 했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저 건너편 한 번만 더 가보고 밥 먹을게요 이제 슬슬 배도 굽혀오니까 조금만 더 해보고 밥 먹읍시다 내 가보증어 해 내 가보증어 해 첫 번째, 멍게부터 손질을 해볼 겁니다 멍게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아직도 시원해 멍게부터 손질을 해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잡은 낙지. 완전 쫄깃쫄깃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게 건배. 봉게 하나 먹어볼까요? 봉게. 가부징어는 못 잡았지만 낙지라도 올라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생인데 엄청 맛있어요. 멍게 때문에 소주가 막 술술 들어가네. 해삼도 맛있는데 전 멍게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잡은 낙지가 제일 맛있고. 제가 잡은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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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